이야... 구몬 망콜이다 망콜 안녕하십니까 펄핑입니다. 오늘도 재밌는 tornar reggae 해보도록 할게요 출발 자 지금 저는 현재 걸어서 복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도 아 체력이 바닥이다 처질 체력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아 더워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도에 나왔습니다 간만에 서해왔는데요 여기서 한번 재밌낚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자 여기 밭 주위로 한번 널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멀리 담아 하세요 전방에 말도에 낚사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자 맞대결입니다 좀 더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너무 좋아 바깥쪽으로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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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제대로 못 남겼다 또 왔어 또 물어왔다 있잖아 있잖아 비잉 다 왔어 다 왔어 오 맞아맞아 다 왔어 두 마리 있겠네 아이오 원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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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차가워 아, 차가워 아, 시계다 아 드리러 가보인다 아 잡았는데 잡아봤어요? 쳐들어 사이에 끼운 모양인데 안적인데 꺼내야겠다 꺼내라 lou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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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빠져버렸네 끝으로 탁 땋아버렸네 안되겠네 쳐주면 안돼 어우 흘리버렸네 아우 빠져버렸네 끝으로 탁 땋아버렸네 끝으로 탁 땋아버렸네 짱나 아우 몇분만에 올라온거야 사이즈가 사이즈가 칭하다 칭해 계속 앞에 터지니까 짱나더라구요 또 그릴 뻔했다 정말 고맙고맙 자 오늘 잡은 우럭 살봐 탱글탱글하다 진짜 자 같이 자 오늘의 시식요원 또 정말 어쩜 웃지 말고 빨리 먼저 울어 한 점 얘랑 얘랑 색깔이 다르네 약간 차이네 할 수 있어 피 빠진 상태에 따라서 약간 틀리니까 하나 싸서 맛있게 찰지게 한번 싸서 한번 먹어봐 상추 잠깐 완전 좋아 그리고 야 얹으시고 상추 다음에 한번 자 잠깐 자 한번 먹어봅시다 먹어볼까 자 보물업 어때 어때 궁금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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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지고 쫀득하고 담백하고 달달하답니다 자 다음 통역이니까 다음은 자 그다음엔 우럭 우럭 매운탕 국물 살 하나 고맙게 잘라 써서 우럭에 특별히 뭐가 들어간다면 잠이라서 냉이가 들어갔어 그렇지 사실 우럭하고 요거는 제가 전부 제가 한 겁니다 응 내가 한건 아니고 원래 제가 잘합니다 된장 한스푼 들어가야 되는데 된장 안 넣고 그냥 고추장만 넣고 있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우럭을 얹고 자 어떻습니까 음 역시 저번에 뼈만 넣고 끓인 것보다 살을 넣고 끓인 것 확실히 더 맛있긴 하다 야 그렇게 하면 없어 보이잖아 왜 진짠데 원래 우럭은 대가리맛이지 대가리맛 그러고 있잖아 응 숯갓 대신에 냉이 넣은 것도 괜찮은거야 아 냉이 훌륭하지 원래 훌륭하다 훌륭 향이 딱 부어진다 딱 부어 자 이제 맛있게 시식하고 다음에 또 영상에 뵙도록 할게요 맛있게 드세요 빠이빠이 제가 맛있게 잠깐만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해줘야 되겠네 우와 드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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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